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고심리의 벨쌤입니다 오늘은 고민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제 인스타 DM으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민을 보내왔어요 물론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봤어요 자 그러면 DM 내용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정말 해내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DM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고3이다 꿈이 없다 열심을 쏟고 싶지만 쏟을 곳이 없다 뭐부터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죠 아 사실 꿈이 없어서 동기부여가 없고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기가 힘든 상황은 모두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게 고3이 아니더라도 초, 중, 고, 대학생 지금 제 나이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없으면 열심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지지를 못했습니다 좀 놀랍죠 놀랍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 과거 문서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 생활기록부를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활기록부가 나오나요? 잘 모르겠네 일단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생활기록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다가 충격적인 저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부터 가보면 일단 미적감각 뛰어나다 색깔에 대한 센스가 엄청나다 이런 칭찬과 더불어 구구단을 못 외운다 수학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책을 잘 못 읽는다 등등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게다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까지 쓰여 있는 거야 아주 충격적이더라고 그리고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 때도 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공부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렇게 박사까지 할 줄이야 뭐 아무튼 중학생 때는 사실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 딱 요거 하나의 점수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요거 보고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영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이 최악의 점수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20몇 점? 추격적이야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무슨 꿈을 꿨냐면 미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미적인 감각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업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마이스터고 아니면 또 뭐라 그러더라? 특성하고 이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고등학교는 임문계에 진학 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입학 원서를 내고 합격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때는 특히나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 커트라인 점수가 좀 높은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거기 고등학교 디자인과 가고 싶어요 이랬더니 너 못 가 실업계도 못 갈 정도의 점수였던 거지 그래서 일단 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운이 되면 들어가겠죠?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입학이 됐어요 운이 좋았던 거지 이때부터 저의 인생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딱 진학하자마자 뭔가 잘하고 싶은 거야 알잖아 1학년 1학기 때 잘하고 싶은 거 그래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전교 22등이 된 건데 오 진짜 깜놀 그래서 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전교 1등이 됩니다 와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심리학자라는 겁니다 디자인과에서 전교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이 기대를 한몸에 받았음에도 아예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아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드리고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보니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다 그래도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인생에서 잠깐 멈춤 상태가 된 거죠 그때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필리핀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추에이션이 있어서 네 유학을 하게 됐고 지금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자랑질을 하냐 이 자랑질이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못하고 중학교 때 20몇 점 맞고 이랬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게 결국엔 수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저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적 자체가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내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에서 지금 박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마음을 먹으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작은 성공 하나 그 작은 성공들이 결국 저의 길을 인도해주고 열어주고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저암 없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 모든 목표를 세워 네가 어디 과를 가고 싶어? 어디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최선을 다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내 눈앞에 닥친 일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성공들이 결국 나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분명히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초반엔 잘못된 학교나 잘못된 진로 혹은 잘못된 진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올바른 혹은 나에게 딱 맞는 길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곧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꿈을 찾고 나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래라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길을 찾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고3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 길을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판가름하는 열쇠는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주 작은 성공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성공들이 굳이 전교 1등을 하거나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20점을 맞던 아이가 나는 목표가 50점이야 한번 해볼까? 50점 맞았어 그럼 이것도 작은 성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들이 다리가 하나하나 갖춰져서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길이 새로운 길이라면 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겠죠 내가 못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가요?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에도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고3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졸업을 하고 바로 진로를 선택하면 너무 좋지 그런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을 봐 일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봐요 그래서 너무 미래에 집중해서 지금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작은 성공조차도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기보단 지금에 집중해서 지금의 상황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한 학생이 가진 고민거리로 시작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이런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인스타그램 아시죠? DM 보내주시고요 이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응원해주세요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